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어제 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회자가 되기는 했습니다. 중국의 수입 내에서 한국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일단 통계 좀 보겠습니다. 한국 무역협회에서 보고서란을 냈는데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과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진 이유가 금방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중국 쪽에 많이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의 향배, 주가의 방향이 여기서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 일단 지난해 중국 수입시장 내에서 한국 점유율이 봤더니 아세안이 14.7%, 대만이 9.4%, 이어서 8%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7년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1.9%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1.7%포인트 떨어졌는데 이거보다 우리가 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미국보다 우리가 더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진 걸 보면 그만큼 영향력을 좀 잃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품목별로 본다고는 메모리 반도체 쪽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17년도에 52.3%, 지난해에는 44.9%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누가 치고 올라왔느냐? 바로 대만이었거든요. 3.9%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내준 시장, 대만 기업이 이제는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선통신기기도 마찬가지죠. 14.3%에서 12.3%로 떨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제가 이렇게 코코 품목별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출이 25% 중국인데 이러한 품목별로 제가 떨어진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만큼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무역협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중간제가 큰 문제라고 보여주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서 수출할 때 중간제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중국 수출할 때 수출 비중을 본다고 하면 80%가 다 중간제 수출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중간제 수출도 수입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비중도 떨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에 목격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중국 시장의 비중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자급제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 틈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틈조차도 지금 우리가 타국가에게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함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품목별로 말씀은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쪽이 아닐까 싶어요. 계속해서 대만과 좀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그 부분에서 대만에게 이제 비중을 좀 내줬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의 영향력은 좀 떨어지고 있는 사이에 대만 기업이 중국의 영향력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우리가 왜 떨어지냐 원인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사실 대만이 잘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기업들이 다른 나라들이 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국의 어떤 반도체의 생태계 변화가 좀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 반도체 굵기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체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었고 무엇보다 그 연장선에서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런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 반도체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비중이 이제는 수출 비중. 이게 또 중국 내부에서 본다 그러면 수입 비중이겠지만 중국 내에 있는 수입 비중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라고 봤던 비율과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정책적으로 반도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정부 내에서 또한 사실 뭐 솔촐히 털어놓으면 미국과의 정말로 좋은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어떤 탈출구를 뚫어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TSMC가 계속 이제 앞서 나가면서 뭐 이제 GDP까지도 역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반도체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라는 점 또 미국과의 협력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될지 이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요즘에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도 중국의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우선 전기차 이야기부터 할게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 많이 하고 해외에서 판매량 많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막상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니까 중국이나 유럽 쪽이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그렇게 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또 정경련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정경련이 어제였죠. 이제 보고서 하나를 냈어요. 보고서 이제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이제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었는데 21년도 기준 전기차 5대 수출국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독일, 벨기에, 중국, 미국, 우리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2020년 대비해서 중국이 9.5%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독일이 3.8%포인트 정도 상승한 반면에 벨기에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은 크게 하락했어요. 한 8.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점유율을 계속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도 소폭 감토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전기차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이유 한 10%포인트 정도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중국 내에서의 전기차의 어떤 생산들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게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통해서 계속적 물량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상하이 자동차라든지 비아디라든지 니오 이런 어떤 대표적인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을 점유율을 축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전기차들이 EU 수출을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 무려 513% 늘어났습니다. 이게 거의 뭐 엄청나죠. 그래서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표현이 딱 정확할 정도로 중국의 이런 어떤 상하이 자동차, 비아디 니오 이런 3사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EU 자동차 시장, 전기차 수입 시장 점유율을 봤더니 2020년에 4.2%에서 2021년도 15.9%, 무려 11%, 두 자릿수 수직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정도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고 수출 물량도 내국이 아니라 외국의 수출 물량도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 거고 독일이 늘어났다는 거는 사실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스방인도 마찬가지고요. 벤츠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연기관차, 내연 어떤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끈을 내고 전기시 시장으로 이제는 DNA를 바꾸겠다고 발표를 이미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케줄대로 지금 전기차의 어떤 생산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또 이번에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도 이런 전기차 시장에 대한 넓은 그다음에 깊은 투자 전략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과감한 투자 소식 물론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은 과감한 투자 소식이 나오면 또 주가의 향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는 내연기관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점차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하면 또 따라와야 되는 게 배터리 시장인데 여기도 중국의 흐름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미래산업은 중국이 지금 다 갖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역시 이 자금을 부으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 같아요. 진짜 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시장 안에서도 중국 기업의 어떤 상승세가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 2021년도 기준으로 5대 수출국이 있습니다. 독일, 중국, 그 다음에 한국, 폴란드, 헝가리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는데 이런 어떤 수출 점유율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 중국이 2.9%포인트 정도, 폴란드가 1.8%포인트 정도, 독일이나 헝가리 다 증가가 됐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중국 전기 배터리 시장 아니면 중국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을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닝더스다이죠. 우리가 흔히 영어로 그냥 CATL이라고 부르는 이런 닝더스다이라든지 BRD, 그 다음에 이런 중국 기업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봤을 때 2020년 38.4%에서 21년도에는 48.7%, 그러니까 10%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실 배터리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점유율을 늘린다.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내에서 늘어난 거고요. 최대 시장이 또 중국이다 보니까 자국 거를 빌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 중국 내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빼고 사실 점유율을 본다 그러면 역시나 우리나라의 3사죠.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SK온. 이런 3사가 전기 배터리 시장 전체 시장을 본다 그러면 중국을 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은 될 수 있으나 하지만 중국 내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배터리 시장을 계속 빼고 있는 부분은 좀 뼈아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어떤 흐름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은 이미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돈을,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세계 1위, 중국 시장까지 포함한다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만큼 이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배터리 쪽 업계에서는 이런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 쪽에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투자적인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한마디로 기업들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중국 시장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아직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비아디 같은 중국의 배터리 기업은요. 사실 전기차도 만들지만 테슬라 쪽에다가 납품한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거든요. 어제 새벽에 한번 나왔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지금 유럽 쪽 자동차 다 갖고 갔죠, 지금. 그다음에 테슬라, 링덕스 가위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이미 납품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비아지까지도 참여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유럽차, 미국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정말로 다 중국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과연 중국이 이렇게 잘 나가게 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되는가 그런 상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일본 N화도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N화와 관련이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자동차나 철강 쪽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타격이 충분히 있을 정도로 지금 N화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N화가요. 사실 이렇게 N저 현상이 정말 심각하다. 저는 보면서 역대급 이런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이런 N저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몇 가지 원인을 좀 알아야 되겠죠. 투자하시려면 사실 일본 시장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는 N화 약세인 이유가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네라고 판단을 투자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경계 침체 우려가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장기 채권 금리가 이제는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미국 경기가 앞으로 좀 좋아질 거야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투자 들어가겠죠. 그래서 N화를 팔고 달러화를 살려는 움직인들이 어제도 사실 보여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국제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유가를 다 기름을 다 사와서 사실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는 유가 같은 경우는 달러로 지불하다 보니까 달러 세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달러 가치가 또 일본 내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일본의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당분간은 N화 약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금리를 높여야 되는데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경기 침체다 보니까 금리를 높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작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1에서 3, 1분기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보니까 금리를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금리와 일본 금리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인 상황으로 지금 일본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때문에 사실 지금 엔저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게 산업군이 비슷한 철광과 자동차 산업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단기적 영향으로 봤을 때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과 철광 시장의 점유율도 늘어났고 퀄리티도 좋아졌거든요. 과거의 한국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같았으면 엔저 딱 온다 그러면 시장 다 뺏길 수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품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엔저 현상이 간다 그러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는 장기겠죠.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수출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섹터는 역시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와 철광 중심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대기업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수출을 했을 때 사실 이런 환율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중소수출 업체거든요. 사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미 한 횟지가 잘 돼 있는 상태고 이런 중국, 아니 그러니까 일본과 맞붙어 있는 어떤 철광과 자동차의 중소수출 업체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하러 간다 그러면 엔저 현상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물론 이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또 그거를 또 납품하는 회사가 무너지면 현기차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이런 철광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중소형 중심 수출 기업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타격 자체는 크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제는 가격 경쟁력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하지만 충격이 있다라면 중소형 쪽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수출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무역적자가도 계속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도 중국이 경착륙하게 되면 우리 계속해서 수출 둔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경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무역적자는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역적자가 5월 달에 이제 적자가 났는데 이게 근데 우리가 수출을 못해서 그러기보다는 수입량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 이게 무역적자가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적자라는 이유는 역시나 이미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 너무 높아졌고요. 기름값 높아지다 보고 무엇보다 곡물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가격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적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는 4대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중국의 성장 둔화, 우크라인 전쟁, 미국의 통화 긴축, 그 다음에 일본의 엔저 장기화 아까 말씀드렸던 다 포함되어 있죠. 이 4가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자우지 할 텐데 항상 이럴 때일수록 이제는 주가를 투자하실 때 항상 이런 공적적인 투자하는 기업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무역적자일 때 뭔가 분위기 안 좋다고 했을 때 이럴 때 이제는 시설 투자하는 기업들,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꼭 나타나거든요. 이번에 이제는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삼성전자죠. 지금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는 유럽으로 갔습니다. 하필 또 날짜도 6월 7일이었어요. 6월 7일 아시겠지만 예전에 고 이건희 회장께서 프랑크프루크 선언이었죠. 신경영 선언할 때 그 날짜에 또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는 과연 이번에 인수합병 분명히 좀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합병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지금 우리 수출 무역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섹터들 지켜보면 좋을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